AI 활력하, 박상! 오늘 뭐하나요? 아, 맞아. 아, 그렇네. 보여줘. 자, 보여줘. 보여줘. 뭔가 남다릅니다, 지금. 잠깐만, 앞에 스팽글. 저쪽으로 보여줘. 아니, 이건 보여줘야 돼.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보여줘야 되나? 밑에서부터. 자, 하나, 둘, 셋. 자, 잘합니다. 나 사실 이것만 봐봐. 뭐야, 뭐야, 뭐야. 아, 설마 2분이 나왔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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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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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국이 거 뭐야, 정국이 거? 나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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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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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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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부러운 옷이다. 나도 갖고 싶다. 형, 형, 그는 또 있대요? 나중에 한 번 벌칙 당하면 입어야 돼서. 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신기한 거 같아, 진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뭐 일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달방 촬영 내내 이걸 입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다. 멋있습니다. 아뇨, 귀엽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아, 그런데 잘 만들었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씨. 나중에 공항에서 한번 입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뭐 하나요? 네. 자, 오늘 관련하러 가는 포토 스토리. 포토 스토리. 와, 방탄소년단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방탄소년단 일곱 명이랑 산 다 찍어야 돼. 일곱 명이 어떻게 보여? 조금 협조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늘 볼쯔에게는 벌칙이 있는데요. 그 벌칙 또한 여러분이 지금 정해주기로 합니다. 벌칙. 오케이. 뭐 신박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을까요? 음. 뭐가 좋을까? 뭐 없냐, 요즘? 신박한 거? 그럼 피들 주술래, 또 지니 할까요? 지니 하니까 내가 또 불안해집니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아, 지니야, 지니야. 아, 야, 야, 지니야, 지니 하면서 지금 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팍팍팍하는 거. 난 너의 지니야. 지니. 좋아요. I'm your 지니. 근데 그게 뭐예요? 세 가지의 소원을 지금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꼴등이 1등한테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멤버한테 첫 번째 소원. 나랑 같이 아차산에 가졌으면 좋겠어.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센 벌칙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나 하시죠, 한 가지만. 제가 하지 마세요. 1등만 빌 수 있는 거 어때요? 오늘의 1등이 꼴등만. 1등이 빌 수 있는 걸로. 1등이 꼴찌한테 빌 수 있는 걸로 하나만. 그래, 1등 상품을 지니 사용권. 잠깐만, 지니 사용권. 1등 알라딘 사... 지니는 지니 하자. 진, 진 사용법이라고 하자. 난 너의 지니야. 오케이. 아, 이런 거 시박하고 재미네요. 오케이, 좋아. 지니. 오케이, 나 1등하면 누군가 낚시가 준비해라. 와, 좀 빌 수 있는 것도 없다. 아, 또 낚시다. 나는, 나는, 형, 가는 데... 난, 나는 가는 데 얼마나. 딱히, 나는 가는 데 얼마나. 아, 또, 벌써 얼마나. 와... 에스... 이고. 오케이,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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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샘셩. 쥔! 지니야. 난 너의 지니야. 장국이야. 우와, 이거 뭐야. 자, 갑니다. 갈께요. 먼저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손상에서부터 해봐. 그것은 아니지, 손 들면 안 되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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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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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아니야, 아니, 아니. 너는 빼고 있잖아, 이거 안 돼. 우리 둘이, 우리. 뒤발자로 뒤로 가야지. 야, 됐어. 야, 너 이런 식으로 할꺼야? 아,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독님! 아니요. 감독님! 섬메가지 나랑 가방지. 감독님, 세형이 둘 다 뺐어요. 아니, 잠시만요. 마이너스지, 이거 마이너스죠. 응, 남준이 그거 내꺼야. 응, 내 앞이 지킬꺼야. 응. 언제 가요? 네? 왜 그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마추어야 다들.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얘들아, 우리 안 뛰기로 했잖아. 자, 1층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노래를 부르냐? 어떡해? 야, 근데 카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정모아, 도와줘.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도와줘. 뭐야? 누가가 어디 있어? 누가? 누가가 없어, 누가가. 누가가 어디 있어? 아이씨. 형님, 나 한 번 더 줘. 나 진짜 도와줄게. 진짜 형, 한 번 더 줘. 정모아, 한 번 더 줘. 진짜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진짜 한 번 더 줘. 진짜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서른 서른. 빨리, 시원해. 야, 야, 야. 도와줄게. 뭔데? 나 있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뭔데? 오케이, 됐어. 나도 도와줘. 진짜 도와줘. 진짜 도와줘. 야, 도와줘. 진 J.O.P. 오케이. 도와줘. 야, 너무 많다. 진짜. 번호가 안 좋겠는데, 이거 아닌가? 뭐야? 맞잖아. 이거 아니야? 카드? 어? 이거, 감동이. 감동이, 이거 카드 맞아요? 맞다고? 하하하. 야, 수고가 많다. 하하하. 정구, 어디 있어? 야.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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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정구야. 정구야. 어? 정구야. 이리 와. 정구야. 가면 안 돼. 이리 와. 정구야. 정구야. 왜? 정구야. 왜?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알아? 종구야. 정구야. 정구야, 이리 와봐. 왜? 정구야. 정구야. 자, 하나, 둘, 셋. 다트판이 어디있어? 다트판이 없어. 다트판이 없어. 다트판이 없어. 다트판이 없어. 다트판이 없어. 여기 있거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태형아 나 사진 한 번 찍어줄 수 있어 어 그래 너무 쉬워 그냥 졸린 표정으로 바닥에서 사진 찍으면 돼 나도 헉도 할게 아 아 한 번만 어 아니야 수가 채용 지미 한 번만 지인형 도와줄게 나 나중에 도울게 저렇게 앉아 앉아서 여기 아 그러면 아 아 지민아 도와줘 지민아 나 진짜 도와줄게 우리 서로 먹고 살자고 지민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도와줘 나 하나도 못했어 자 형 지인형 빨리 빨리 왜 왜 왜 빨리 빨리 자 자 춤춰 춤춰 하나 둘 셋 도와줘 야 야 야 야 지민 형 도와줘 도와 자 상큼하게 한번 찍어줘 자 자 형 상큼하게 마음대로 찍으면 돼 상큼하게 야 나 야 나도 이거 도와줘 야 나 슈가 제이홉 지민이 있어 제가 동생들과 하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나 형 들이라고 적혀 있어 비 도와줘 비는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 아 진짜 이 분홍색이 작품이야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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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남준이 형 아 예예예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줄게 나 필요해? 의자 앉아서 의자 앉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 어디서 의자 앉기만 하면 돼요 앉아? 아니 안마이처 어디있어 안마이처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여기 여기 안마이처 어디있어 안마이처 야 슈가 제이홉 지민 모퉁이에서 모퉁이에서 근접샷으로 만세해야 돼요 지혜 형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태형아 너 여기 한 번만 네 여기로 한 번만 와줘 귀여운 척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hint 굿 3 5 10 와elsh 뭐 하냐? 아까 슈가랑 있었는데? 있어봤어야 돼, 형, 나 이거 하고, 하고 내가 더... 근데 잠깐, 내가 슈가랑... 진짜 나랑 협조 한 번 할 사람 야, 지민아! 형, 내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슈가 제이 업 지민 거다 아니, 비겨봐, 좀 비겨봐 진짜 형, 좀 안 좋아, 안 좋아 지민, 너도 좀 안 좋아, 좀... 슈가 제이 업 지민 거다, 너 애들이야 지민아, 어딨냐? 나 여기 있어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형, 나 도와줄 거야? 형, 나 도와줄 거야 형, 여기, 여기, 여기 형, 바로 찍을게, 바로 슈가 형님? 어, 잠깐, 잠깐 한 번만 도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찍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4명인데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나 이거 볶음 올게 오케이, 오케이 아, 씨, 한 번만 있어줄게 여기서 기다렸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찍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모퉁이에 서서 자, 모퉁이에 서요 자, 모퉁이에 서요 자,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며 조금 부끄러워하며 근데 표정은 좀 울쌍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 포즈는 쿠키처럼 야, 나 소리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네 여기서 한 번 합시다 뭔데? 아, 윤기야 너무하네 그러면 갑자기, 태형아 한 번만 애들이 모이기가 힘드네 우리 진짜 협조할게 진짜 진심으로 알았어, 윤기 형 이제 복사한다 뭐야, BTS 와야? 하나, 둘, 셋 야, 너 키를 찾았다고? 키가 어디 있었어? 지금 그냥 벽에 붙어있던데 하나 열어러 가야 돼요, 이제 야, 빨리, 자 사물함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너 이거 다 찍었어? 네, 다 찍었어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야, 미안, 미안, 미안 야, 넌 진짜 사람한테 협조해주긴 해야 된다 야, 나 협조 안 해준 줄 없어 자, 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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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시간, 시간 여기, 여기 진, RM, 지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진, RM 우리 도와주자고 진, RM, 지민과 환하게 웃으며 어깨 동무하고 벽들과 사진 찍기 자, 잠깐만 아, 너 카드 찾았어? 카드 키 찾았어요, 근데 선물 안 가봤어요 아, 카드 키가 있어? 어디서 찾았어? 1층에서 찾았어? 2층에서 찾았어 2층에서 찾았어 야, 벽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긴? 야, 벽돌 벽돌 얘들아, 벽돌 벽돌 한 번만 도와줘 그냥 카드지 그, RM, 지민, 제이홉 혹시 있나요? RM, 지민, 제이홉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RM, RM, I am, RM, RM 야, 나부터 나부터 아, 그리고 그 다음 나야 자, 남준아, 그 다음 나 같이 오케이 오케이 어깨 동무하고 근데 난 위의 층인데? 어깨 동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준아, 어깨 동무해줘 태형씨 아니, 잠이 형 그 다음 나 뭔데? 뭔데? 접촉하게 했잖아 자, 남준아 자, 남준아 자, 가자 뭔데? 뭔데? 오케이 태형씨, 태형씨 한 번 더 해주세요 바로 내려올게 자,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눈을 감고 옆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어이, 뭐야? 셀카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빨리 나가야 돼 아니야, 안 넣을 거야 아니야, 이거 정리 좀 하게 남준아, 사랑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뭔데? 뭔데? 남준아, 이리 와봐 자, 3층 가야 돼, 남준아 야, 제이홉 이리 와네 너 한 번 내가 통화 줘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내가 여기 바로 앉으면 돼 오케이 한 번 앉아줘 자 보조개 보이게 웃어주는데 슈가 형, 나 한 번만 협조할게요 슈가 형, 나 한 번만 협조할게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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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한 번 용기야, 도와달래 슈가 지민피 전국인데 제가 이렇게 업히면 다트 하는 거 한번 찍어줄 수 있나? 아, 내가 셀카로 찍을게요. 내가 필요한 거야? 네. 형들이에요. 아, 그래? 네. 흡, 자. 형들과 다트. 이거 어떻게 다트지? 형, 이쪽으로 회전. 오케이, 좋다. 됐다. 야, 지민아, 나도 너무... 야, 제이홉! 엘리베이터 어디 있지? 엘리베이터. 어, 나 액자에서 찍는 거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은 거 있거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자. 너 나 업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이리 와, 이리 와. 형, 저 여기 있어요. 제이홉, 나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제이홉,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빨리, 빨리. 아니, 안마의자 좀 찾아주세요. 야, 가득히 또 찾은 사람. 형, 안마의자 없나요? 안마의자? 안 마의자? 지민아! 어디 갔어? 여기 있었잖아, 방금까지. 여기 있었잖아. 자,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오케이. 좋아,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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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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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민아, 한 번만 치워주라. 오케이. 지민아, 나 한 번만 도와줘. 지민아, 나 한 번만 치워줘. 지민아, 나 지금 한 번만 도와줘. 나 점프 좀 치거든. 오케이, 오케이. 할게. 그럼 나도 협조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셋. 어디 갔어? 다 왔어? 오케이, 나이스. 다 왔어. 나 한 번만. 야, 나, 놔줘. 잠깐. 야, 한 번만. 정글피, 지민아. 한 번만. 자, 잠깐. 나, 잠깐. 액자가 어디 있어?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슈가가가 없잖아. 아, 신경이~! 아, 잠시만. 아, 태형아. stay, wait. 아, 잠깐만. 지민아, 한 번만. 나 먼저 했잖아. 야, 나 안 했어. 아, 형. 왜, 왜, 왜. 빨리 해라. 아, 슈가가 J 형, 지민인데 지민이가 가잖아. 아, 잠깐. 아, 같이 해 줘. 슈가 형, 슈가 형. 아, x2 에서 안 돼. Okay. 윤기야, 윤기야. 어디서? 휴의 모니터 앞에서! 휴의 모니터 앞에서! 아, 형아. 야, 야.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액자가 뭐야?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윤기야, 윤기야. 윤기야, 윤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윤기야, 빨리. 이 명이자 좀 찾아주세요. 윤기야, 찍어야 돼. 윤기야, 이것만 하면 돼. 태양이 없어. 윤기야, 빨리. 야! 윤기야, 빨리. 야! 안 해. 안 해. 안 해. 빨리. 나도 안 해. 나 갈래. 야, 지민아. 지민아. 약속시킬게. 빨리 가자. 오케이. 태양. 오케이, 내가 가줄게. 간다. 슈가, 슈가 빨리 해줘. 아이, 진짜 치사하게. 나 왔다, 나 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해줄게. 있어 봐. 빨리 정림하고 갈게. 시간 없어요. 오케이. 슈가. 안 해. 슈가 버려. 오케이. 안 해, 안 해. 됐어. 나 이미 삐졌어. 엄마 아이자. 엄마 아이자 어디 있어? 어? 어? 뭐야? 샤워실. 아, 더워. 엄마 아이자. 1층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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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자. 어디 있어? 어? 남준아, 한 번만 같이 가. 알았어. 아니, 미안. 갈 수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남준아, 어디 갔어? 남준아, 어디 갔어? 형, 저 여기 있어요. 어디? 남준아, 어디? 윤기 형, 내려와요. 내려와요. 오, 안 들려. 어디라고? 잠시만요. 한 명만 가지고 안 들려. 나, 나 간다. 야,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자, 이거. 자.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정국아? 귀여운 표정으로. 귀여운 표정으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왔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국아,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는 거야.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아니. 맵. 어, 여기도 있었어? 비보이 자세로는 넘어졌잖아. 미안해. 야, 비보이 자세로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하.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국아,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살아,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야, 비보이 자세로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카드키가 있었어? 에어, 에어, 에어". 월요일이 어디 있냐고, 월요일이? 우와. 멤버가 두강의 눈싸움을 하면? 멤버가 두강의, 나도 멤버가 왔어. 암마나의자에 두어. 눈싸움을 하면서 암마의자를. 암마의자에 서는 거야. 윤이 형을 찾아봐. 윤이 형을 찾아와. 윤이 형을 찾아와. 그니까 윤이 형. 융경! 완전 취사해. 가자. 융경 솔직히 뭐라 치고 줘야 한다. 가자. 솔직히 형. 행위해 줍시다. 융경! 갈게 갈게. 어디 가면 되는데? 뭐 가면 되는데? 한 번만 해. 뭐 해 줍시다. 그냥 웃어줘야 해. 그냥 웃어줘야 해. 너도 한 번 해 줘야 해. 화난 표정으로 천장이 보이게. RM이. 잠시만 있어봐. 시너지를 좀 찾아보자. 카드 키가 어디 있지? 1, 2층에 있다 했나? 몰라. 난 카드 키 찾을 수가 없어. 진지민! 오로라! 내가 진짜 봐줄게. 지슈가 와. 오케이. 오로라 어딘지 알아? 이게 오로라 아니야? 융경! 진짜 찍자. 이거 진짜 찍어야 해. 그럼 오로라? 형! 형 진짜 빨리 찍어야 해. RM아름! 형 진짜 빨리 찍어야 해. RM아름! RM 우리 한 번만 하자. 남준이 한 번 찍고. 여기로 와요. 오케이. A실. 앞에서 천장이 보이게 화난 표정으로 RM이. 이리 와. 아니야. 얘 거 해 주지 마. 왜? 얘 안 찍어줘. 한번 해 줬는데?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어. 알겠어. 천장이 보이게. 알았어.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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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빛나가 없어? 아름. OK. 내가 협조할게요. 아름아. 협조할게요. 아름아, 일로 와. 한 번만 협조해줘. 오케이. 아름아, 나부터. 오케이. 형, 나 해줘. 아름 아름. 형, 뭐야? 아이돌 포즈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 사진 찍기. 야, 호바. 응? 야, 너 일로 와. 오케이. 다 도와줘야 해. 오케이. 분노, 분노. 오케이. 고맙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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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봐. 내가 안마의자. 안마의자. 여기 있어? 야, 너무 힘들어. 형들이랑 눈 싸움을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안마의자 누웠고, 우리 눈 싸움을 해. 됐다. 지민이 형. 왜? 진, 진이 형. 둘이. 이리와. 이리와. 빨리, 빨리. RMJ 형. 형, 형. RM, 지민. RM, 지민. 잠깐만. 형, 이리와. 형,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찍으면 되요. 가만히 서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하나, 둘, 셋. 나가자. 좋아. 빨리, 빨리, 빨리.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보이는. 오케이. 스트레칭 해라. 야.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됐다. 야, 호박, 호박. 나무 안 보겠다, 나무 안 보겠다.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야, 나 찍었어. 야, 이현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야, 여기, 여기. 나, 두. 나, 나, 나. 야, 나무 안 보겠다. 야, 야, 들어와, 들어와. 야, 나, 나. 자, 됐어, 됐어. 야, 진짜. 야, 너, 나, 호박이구나. 형, 이거 좋아해, 이거. 찍어야. 예능이지, 얘는. 진영. 왜? 한 번만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야, 치. 좋은 거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 아, 되지. 여기. 여기. 너는 그냥 찍어주시면 돼. 이거 조명 나오게 해줘. 자, 형, 한 쪽은 따봉, 한 쪽은 갈게요. 형, 빨내세요. 제가 묵내게. 조명 보이게? 하고, 어, 나 묵내고. 그리고 요염한, 요염한 표정. 요염한 모습, 요염하게. 요염하게 하고, 표정은 놀라야 돼요. 표정은 놀라는데. 아,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 씨? 표정은 놀라야 돼요. 다 썼고? 자, 하나, 둘, 셋. 아, 이제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어,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너 하나 찾았다며? 네, 저 하나 찾았어요. 나도 하나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 어디 있었음? 그냥 벽 같은 데 붙어있어요.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아, 진짜? 네. 지민아! 네! 이리 와, 너 나 찍어줬잖아. 형, 솔직히 이 형은 카드 찾았을 것 같아. 나 카드 없어. 카드가 어딘지 모르겠네. 나도 카드 3장을 누가 가져갔대. 이리 와봐, 벽에서 찍자. 아, 카드만 노리고 있었는데. 나도 카드 한 방에 그냥... 찾았다. 나이스! 저 1번 볼까요? 저 1번 볼까요? 100번 살겠습니다. 벽에... 벽에 기대서. 기댔어? 네. 더 기대. 네. 됐어. 아, 카드... 형, 카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커, 카드. 누나, 저거 본 것 같은데. 카드 벌써? 이거 카드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카드 캐 아니야? 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카드 사물함은 여기 2층 저기 끝에랑... 2층이 닿았다. 아... dressing room 2층 두개... 너 한번 포지해야 돼. 2, 2, 1, 9. 열긴 올라야지. 어? 어, 됐다. 뭔데 뭔데? 나랑 옷 색이 똑같은 사람과 쉬웡 입으라고 엑사로. 엑사로. 아니지. 오케이 아, 큰일 났다 카드가 총 몇 장 있다고 그랬지 카드가 너 찾았어? 아니, 나 카드 찾고 있는데 카드가 없다 나는 카드를 잡기는 끊었다 자, 혹시 저 한 번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바로 옆에서? 네, 뭔데 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뭔데 정우 씨,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형, 정우의 말씀 아, 미안 미안 네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형 제이홉 거 이거 짐인가? 왜 나는 못 찾지? 형, 아까 찍으셨으니까 협조 한 번만 하시죠 어디? 형, 나랑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그래, 그래 누구 한번 도와줘야 된다 네 지민아,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오케이 나도 사진인데? 여기 앞에서 찍었잖아요 어디? 지민아, 여기, 여기, 여기 액자 속 둘 다 나 협조 한 번 해 주나? 응, 해 주지 오케이 여기다 시어 입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잠깐, 잠깐,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 기다려 봐 호빈, 어디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야, 호빈 네, 형 한 번, 한 번 하자 응? 한 번 하자 그럼 같이 해 줘, 진짜 같이 해 줘 같이 해 줘, 진짜로 하나, 하나, 진짜 하나, 하나 빨리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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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슈가, 지민, 나 진짜 필요하다 오케이 다 한 번 해 주는 걸로? 다 필요한데, 한 번만 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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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며? 내가 누구냐 하면 세 명이잖아, 이렇게 세 명 슈가, J Ukrain B 야, 너 이리여, 지금 mate 일단 That stopped 하자 그 다음 나도 진짜 세 명 세 명 다 다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が 마지막에wire 보다 나 한 명만 더 줘야 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 Flying 다 짜증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своим 슈가, J belangrijk 슈가, Jfr emp lib 올라 알려 каждый 이리와 오! 오, 개다, 형 가자 같이 가 형, 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형, 한 번만 자dig 자 자, 지미야, 네가 찍어줘야 돼? 네, 찍어줄게 오케이. 나는 전부 다 도와줄 수 있다. 지민아, 밑에 가서 슈가 제 옆에, 턱 깨고 춤을 춰. 턱 깨고 춤을 춰. 빨리, 빨리, 빨리. 계단 앞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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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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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땀나, 빨리 해. 땀나. 나 벌써 땀 다 흘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잠깐, 잠깐, 여기서. 자, 네 명 여기 있어. 뭔데? 나도 있어야 돼? 아니, 너 없어. 깜짝이야. 넌 숨어, 너 숨어. 너 필요해. 야, 정국아. 정국아, 찍어줘. 내가 찍으면 돼? 여기 뒤에서. 뒤에서? 네, 형들, 이리 와. 야, 지금 시간 많이 다 먹는다. 아, 진짜 가성비 안 나오네. 점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점프. 점프. 자, 하나, 둘, 셋. 찍었어? 오, 됐다. 오케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나가면 돼요? 태용이, 태용이. 다 어디에 오세요? 옥상으로 가야 돼요, 옥상. 야, 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옥상. 옥상,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 나 도와줘. 오케이, 나 다 도와줄 테니까 옥상 한 번만. 야, 다 도와줄게. 옥상,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 야, 옥상 한 번만. 잠시만. 멤버 어디 갔어? 나만 와줬는데? 잠시만. 아니, 내가 이쪽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어? 데리러 올게. 내가 멤버들 데리고 올게. 야, 잘 어울릴게. 나 있어. 야, 이건 너무 상수율 아니냐? 나 있어. 나 도와줄게. 진영 어디 있어? 진영. 왜? 진영, 형, 한 번만.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아웃. 야, 형 땀나. 형,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됐어, 됐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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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야, 나 땀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부바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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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형. 자, 형.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종목. 아니, 나 한 번만. 야, 한 번만. 야, 한 명만 해. 야, 한 명만 먼저 해. 나 도와줄게. 지민아, 빨리. 지민아, 지민아, 이리 와. 아니, 아니. 나 지금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아니, 빨리. 나 의자 한 번만 만져줘. 의자, 세 명 의자 한 번만 만져줘. 야, 수명 빨리 하고. 너 손에 방탄 소면 다니냐? 아니, 남준아, 남준아. 나는 뭐 하는 건데. 자, 이 네 명 우리 해맑게. 자, 네 명 해맑게. 하나, 둘, 셋. 야,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옥상, 옥상. 딱 한 번만. 옥상은 너무 힘들지 않냐? 형, 업혀요. 내가 업어줄게. 야, 옥상은 너무. 가자. 방탄 소면 다녀? 야, 옥상 한 번만. 야, 땀이 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옥상 한 번만 가자. 그건 안 돼. 아니, 내가 옥상 도와줄게. 내가 모든 걸. 옥상이면 안 갈라. 야,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다, 다 퍼졌어. 얘, 얘 포기했어. 이거 방탄 소면 다를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이 찍찌발라는 거 아이가? 와, 나 진짜 감독이 진짜 죄송한데. 한 번 찍고 싶으면 안 돼, 진짜? 와, 저 다트 나오게. 다트 나오게 찍어주세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한 번 가진 저장에 안 가진 저장에 안 가진다. 고맙습니다. 이 팀은 내가 다른 사람의 먹는다. 여기가 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 제이호, 뷔. 뷔, 뷔 어디 있어? 여기있어. 진, 제이호, 뷔. 한 번만 도와줘. 난 윤희 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나부터 도와줘. 나 소화전만 보인다. 나 멤버야. 아까 20분 전부터 찾았다. 심인아. 저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도와. 오케이, 갈게. 기다려. 갈게. 소화전 어디 있어? 큰일 났다, 이거. 와, 시원하다. 동무 둘과 상큼하게 돌이 밑. 야, 카드가 있었냐? 아,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차도 이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카드 찾으면 진짜 100% 있어. 야, J.O.B 한 번만 도와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 진. 어디? B야, B야. B야. 태양아, 나 왔어. 아니야, 괜찮아, 됐어. 야, 나 도와줘. 야, 정국아. 아니야, 됐다. 솔직히 너 한 번 도와줘야지. 야, 도와줘, B. 야, 야, 정국아. 어? 진이야. 나 진짜, 진짜. 봐봐, 봐봐, 봐봐. 아이씨. 야, 눈싸움 해, 나라. 하나, 둘, 셋. 야, 나 많이 도와줬잖아. 자, 오케이. B야,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형,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이 형 한 번 도와줘. 진이 형, 그렇게 울상적인 표현인데. 아니, 진이 형. 배신 많이 나겠다고 지금. 와, 너 10분 동안 아무도 안 찍어줘. 아이씨. 빨리, 빨리. 형, 나 협조했었잖아. 자, 일렬로 서서 소화전 앞에서 한 장만 찍어주라. 오케이, 소화전 보아야 돼. 와, 근데 나도 아침 일렬로 서야 돼. 딱이다. 소화전 보여줘, 소화전. 자, 갑니다. 됐어. 태양이랑 나랑 정국이. 어. 누가 더 커? 도레미구나. 오케이, 맞아요. 찍어주세요. 뭐야, 나는 신발 때문에 큰 거다. 내가 할게, 형, 가. 사실 애들이 안 찍어줘서 할 게 없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이 형! 야! 진이 형 나왔어, 진이 형 나왔어. 진이 형 나오면 안 돼, 빨리. 자, 오프닝 장소에서 눈썹을 하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을 뽑아야 돼요? 지금? 나중에 뽑으면 돼요? 야! 나 진짜... 카드 한 번만 줘라. 카드 하면 역전인데 진짜. 진짜. 안 돼?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독특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안 돼? 와, 이거 쩍쩍하네, 이 친구. 방탄소년단 맞잖아요. 김 형. 왜? 우리 호비랑 하나 합시다. 아니, 집에 나 나왔다고, 이것이. 호비랑 왔어, 호기. 형,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 진짜 이기력이다.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면서. 아니,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 도와주려고 했었어. 난 진짜 마음을 그랬어. 지금 화법이 진짜 크다. 아니, 진짜 안 도망갈게요. 안 도망갈게요. 우리 함께 가자고. 형, 우리 꼴찌를 하면 안 되잖아. 내가 1대할 생각 없으라는 거야. 그냥 꼴찌만 안 하고 싶어요, 형. 여행이 이제 끝냐라. 자, 난 장난감 했어. Kishyn으로. 난 카드키만 찍었는데. X 표시되면 돼. ok. 정가, 사진 한 번만 찍어. 네, 사진 한 번만 찍어. 셀카로? 반포기 상태. 키 순으로 키 순으로 이렇게 키 순 맞지? 진영, 키 순으로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도레미, 도레미. 엑스 자 해. 얼짱 각도로 엑스 자 해. 나 엑스 자는 못 하자. 너는 우리 안 보이게 하면 돼. 너는 안 보이게 해. 아, 이렇게 해. 여기 좀 올려 봐.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진영, 진영 씨가 한 번만 와드려라. 야, 카드가 있냐? 야, 난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보석이 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어디? 계단. 남준이 형. 지민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여기 앉아. 하나, 둘, 셋. 지민아, 한 번만 도와줄래? 나 혼자서 찍을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게 회의실이지? 어? 여기가 회의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와봐. 찍어줘? 아니, 아니. 같이 너 여기 있으면 돼. 눈싸움을 하면... 뭐, 근데 지민이 와요? 옆모습으로 눈싸움을 하면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힐. 눈싸움이 나 혼자 못하니까. 정국아. 어? 형, 한 번만 여기 도와줘. 제이홉 정국과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힐. 호보 여기 한 번만 하자. 화난 표정?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줘. 오케이.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 두 팔을 벌리고. 하나, 둘, 셋. 와, 비용 왜 이리 많아? 뭐야, 다들 뭐해? 사진 뽑고 있어요? 야, 카드 키가 어떻게 생각했냐, 주민아? 그거야? 야, 그래도 찍은 거 정리는 잘 해놨네, 내가. 다 다 해놨네. 아니, 카드 키가 처음 몇 장 했는데요? 일곱 장. 연기 잘 못하네, 정국이. 아니, 난 진짜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제민 씨, 카드 키 몇 장 찾았는데요? 저 두 장이에요. 제민 씨, 몇 장 찾았다고요? 네? 이야, 한 대여섯 장 찾았네, 쟤. 아, 너무하네, 주민아. 다섯 장 찾았나 보네. 와. 야, 저것도 전략이다, 야.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3층 칸을 그냥 바꿔갈까. 저 몇 장, 몇 장 안 찾았습니까? 뭐, 그냥. 야, 이 나쁜 인간들아. 아, 얘가 다섯 장 찾았네. 다 소소하게 그냥 몇 장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 1등은 정해졌네, 그럼. RM은 여기 있는데. RM이 일단 안 보인다. 아니야, RM 얼굴이 안 보여. 야, 무섭게 몰아붙인다, 너네. 나는 첫 번째, 야. 너네는 몇 번째일 거 아니냐, 야. 여러분, 딱 들어야 될 게, 나 다 인정했다, 진짜. 하지만 내 건 끝났다는 사실.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니지. 나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하하! 셋! 하하! 로버이! 로버이! 네, 형. 네, 형. zip. 네, 형. 나를 Kerry, 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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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인명세시 кра움을 해둘어. 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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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